이강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강인이 카타르 아시안컵의 중결승전이죠 요르단전의 하루 전날 주장 손흥민 선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이강인을 향한 비난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악의 여론을 맡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국가대표를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군 면제된 부분도 취소해서 군에 가도록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축구를 못하게 해야 된다 한국당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최악의 여론을 맡고 있는 것이 이강인인데 이런 최악의 여론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인데요 스포츠스타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지난 1월 같은 경우 2위였었어요 손흥민 다음에 이강인이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이강인이 이번 달입니다 2월에 스포츠스타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는요 5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말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론이 최악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브랜드 평판지수예요 지난 1월에는 2위였었는데 이번 달 2월에는 5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게 이강인인데 지금 이런 가짜뉴스가 나올 정도예요 이강인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PSG죠 파리 생데리맹에서 방출됐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 속에서는 여기서 좀 방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이 가짜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에 이강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며 피파마저도 그에게 최후 통첩을 선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예요 그렇지만 이 가짜뉴스가 굉장히 죄수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쫓겨났으면 좋겠다 PSG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강제 방출을 확정했다는 구단주의 긴급 기자회견을 알리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적이에요 바로 오늘 공식적인 이강인과의 계약 종료를 선언하며 PSG의 대격변을 암시하고 나섰는데요 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국민 감정이 이강인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브랜드 평판지수를 보면은 여기 보면요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손흥민 다음에 이강인이에요 그리고 김민재에요 이종우에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손흥민은 그대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라졌어요 이강인은 사라졌는데 30위권 밖이 아니고 5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말은 거예요 급추락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감정이 이런 거예요 이강인을 향한 국민들의 여러 감정 여론이 최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황희찬이 꽤 찬 거예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황희찬 같은 경우는 3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황희찬이 8강전에서 이제 뭐죠?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이렇게 급상승했고 김민재는 그대로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이거예요 이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2위였었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린 거예요 그러나 2월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서 최악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손흥민 같은 경우도요 지금 3개월 연속 1일 유지는 하고 있는데 평판지수 보면 조금 줄어들었어요 800만에서 670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희찬, 김민재, 이종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치치킨에서도 이번 달이 2월이 계약 만료가 되는데 계약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광고 영상을 이미 내렸어요 이미 내렸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치치킨이 이강인과의 모델 계약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홈페이지에는 CF 광고 영상은 이미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KT에서도 지금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KT도요 이미 이 광고 포스터를 이미 다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도 이강인하고 엮이는 게 지금 싫은 거예요 오히려 역격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들의 감정이에요 지금 이강인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행행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PSG에서 강제 방출 확정됐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게 국민 감정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이강인과 관련해서 이강인을 향한 국민 감정이 최악인데 지금 자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브랜드 평판지수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월에는 2위까지 올라갔던 이강인이가 이렇게 5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광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 상터가 이렇게 이강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너무 여론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요